안녕하세요. 대지저금통입니다. 대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수족관 탐험인데요. 모두 수족관을 재밌게 즐겨줬으면 좋겠구먼! 어허허허허 난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구나. 얼른 들어가자꾸나. 근데 우린 길을 건너야 돼. 그럼 그럼. 길을 건너기 전에는 좌우를 잘 살펴봐야 한다. 어허허허허허 예에 시범마. 아니요! 아저씨 치였는데요! 뭐야 이거? 어어어! 어어! 어어! 친구야! 친구야! 아니 뭐 그냥 횡단보도 넣고 그냥 막 지나가네? 지나왔어요. 왜 이렇게 덩치가 커? 어른이라 그런가? 개마! 뭐야 이거? 어 뭐야 물고기 밥 줬어요. 모두 여기 온 걸 환영해. 나는 너희들을 안내해줄 수잔이야. 고맙소! 아 빨리 좀 가자구요! 빨리 이 물고기를 묵고 싶어요. 뭐라고 물고기 안 먹어. 오징어 외쳐주세요 뭐라고 이건 뭐야 이거 박테리아야 아 수족관에 밥 주는 거구나 얘들아 밥 줘 빨리 왠지 물고기들이 우리 잡아먹을 것 같아 뭐야 뭐지 이거 오징어 오징어는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닌데 오징어 다리 여덟 갠데 문어가 열 개였나 아 헷갈려 맨날 헷갈려 오징어가 열 개인가요 왜 잠겨있지 오징어가 열 개인가요 어 문어가 열 개였나요 오징어가 열 개였나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러니까 얘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개 아 오징어가 여덟 개고 문어가 열 개인가 보다 우리는 밥 먹으러 갈 거야 예 오징어 회다 신난다 오징어 조무칩 오징어 조무칩 먹으러 간다 뭐야 벌써 식당이야 언니 오징어를 보면서 오징어를 먹겠다고요 굉장하잖아 사실은 햄버거야 뭐라구요 오징어 주세요 아 뭐야 햄버거밖에 없네 핫도그랑 햄버거 먹어야지 아 얘들아 이거 봐라 햄버거다 맛있겠지 아 뭐야 벌써 먹었어 나도 먹어 짭짭짭짭짭짭짬 짭짭짭 짭짭짭 오 하나씩 없어진다 짭짭짭 짭짭 오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 계란 아 SQL 다 먹었어 친구야 하나만 줘 한입만 아 이 친구도 다 먹었네 SQL 친구야 한입만 줘 아 이 친구도 다 먹었네 SQL 나는 감자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galaxy uled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데 감자 알레르기였으면 어떻게 살아 얼른 얼른 누가 어 특별한 약을 주게 누구야 감자 알레르기 있던 녀석 어? 야 빨리 가방을 찾아라 뭐야 여기 너니 친구야? 감자 알레르기 친구야? 가방 어딨어? 얘들아 가방 왜 아무도 안 찾아?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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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이 없는데요? 어? 어허허허허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설마 알러지 친구야 설마 어 이거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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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내가 구했어 여기 하나 있어 얼른 먹으렴 약 아 정말 무서웠어요 고마워요 약을 줘서 알레르기 있으면 말을 해야지 감자튀김인데 감자 알레르기인데 그걸 먹어? 이제 우린 빨리 다음 지역으로 갈까요? 그래요 정말 재밌네요 뭐가 재밌어요 알레르기 때문에 큰일 날뻔했는데 예에 내가 사람을 살렸다 친구야 여기는 이제 해저 터널이야 많은 바닷물고기가 있어 기다릴 수 없어 하하하하 그래 얼른 가자 갑시다 오 해저 터널 와 물고기 니모 큰거 봐 오 왕미모 여기가 수족관인가봐요 아쿠아리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나? 와 신기하다 뭐야 뒷문이 닫혔어 예 정말 멋있어 와 뭐야 상어도 있네 아기 상어? 왕 상어? 오 뭐야 돌고래다 아닌데 고래다 돌고래는 작잖아 와 고래야 안뇨 하하하하 얘 니모 왕미모 안뇨 아닌데 얘가 고래인데 쟤는 상어고 뭐지? 얘는 무슨 고래지 돌고래인가? 왜 이렇게 커? 뭐야 이 친구들 언제 여기까지 왔어? 여기엔 상어도 있어 헉? 상어가? 어 뭐야 저 상어는? 하하하하하하하 나는 유령 상어다 하하하 뭐 유령 상어? 그리고 여긴 내 땅이지 하하하하 난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에헤헤헤 다 잡아먹을거야 난 절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 안돼 뭐야 웬 유령 상어야 이 선글라스는 뭐야 얘는 뭔데 착한 상어 나쁜 상어 어? 전원을? 문고기가? 하하하하하하 아니 뿌셔버렸어? 뭐야 아아아아아아 살려주세요 아아아아 너무 무서워요 불이 나가뻐요 살려주세요 뭐야 어? 피라미드 입이 열렸어 오? 뭐야 하하하하하하 선생님 선생님 잡아갔어 상어가 으아 어떻게 잡아갔지? 말도 안되네 안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린 선생님을 구해야돼 어? 빨리? 아 물속으로 들어 버렸네? 야 아 아 뭐야 물고기한테 다닌가 아파 얘들아 빨리 가 상어 조심하고 선생님 구하러 왔어요 머리가 왜 하얘졌지? 이상한데 내 머리 핑크색인데 선생님 선생님 야 선생님 구하러 왔어요 어떻게 구해가 우리를 열어라 열쇠를 찾아서 열쇠 어딨어 열쇠가 없는데 뭐야 찾았네 오오 저 친구 친구가 찾았어 감자친구야 잘했어 친구야 열어 우리를 열었다 고마워 얘들아 그래 이제 어떻게 하지 상어가 상어가 여전히 전기를 끊어버렸어 뭐야 어디갔어 선생님 어 뭐야 지나가지네 어 여기 번쩍이는거 이거 이거 아니에요? 어 발전기의 부품을 찾아라 발전기 부품 어 여기서 뭐가 빛나고 있네 딱 봐도 이건데 엄청 커다랗네 발전기 부품 발전기 부품 여깄다 친구야 여깄잖아 이거야 안 먹어 그렇지 얘 두개 찾았다 하나 어딨어 뭐야 찾았네 오호호호호 친구야 친구야 잘했어 잘했어 친구야 스를 밖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갔지 몰라 도망가 눈이 잠겼어 이럴 수가 밥이나주자 예 예 오 larم 뭐야 이거 일용상어 어딜 감이 나가려고 어.... 말도 안된 소리에 kau~~ 뭐야 ! 거기야?? 살아남아라!! 아아아아아~~~~ 징구야~~ 징구야~~~ 너 쫓아간다 아아아아아앙 아 살려주세요 사고가 좋아요 아여기 있으면 못 먹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에..... 예윤.. 심난다 아아!!!! 징구야~~ 징구야 살아남아야돼 아아~~ 안돼 내 머리통 아아 잡아 묵힌다 아아 아 사과한테 내 머리 더 느꼈어요 아 정말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선생님 사과가 뒷머리 통을 마구 씹었어요 선생님이 안 물렸죠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유료 아니에요 집에 가고 싶어요 친구야 너 왜 기가 크니 못 돌아갔는데 문이 잠겼어요 열어줘 뭐야 아 해머를 찾아서 여기를 열어야 되는 건가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예 뭐야 부셔 친구야 빨리 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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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도 나도 예 해냈다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가 있네 이게 무슨 일이지 오징어가 왕다리가 됐어 우리는 여길 지나가야 돼요 아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바지랑 오징어 다리를 잘 피해가지고 친구야 조심해야 돼 핫 아 아 꿈을 꿨어 안 돼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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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아 뭐야 아니 부활했잖아요 내 옷 아 아 내 옷 심고벅스 아 내 옷 심고벅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너무 힘들었어 기다려 조심해 가자 오 찾 아까는 저기 뒷다리 움직였는데 이번에 앞다리 움직이네 조심해서 오징어 다리 피해가지고 다 나왔네 다 없어졌어! 친구들 다 없어졌다고 먼저 집에 갔나? 그래 그래 재밌었구나 선생님! 빨리 문 닫으세요 저기 뭐하는거에요 이거 경찰이 신고해 상호 잡아라 그래 이제 집으로 가졌구나 재밌는 여행이 됐기를 바란다 아 다시 나 놀거에요 굿엔딩이요? 뭐야 배드엔딩도 있어? 배드엔딩 뭔데요 뭐지 얘 좀 이상한데 운전기사 봐봐요 이상하잖아 뭐지 끝이에요? 아니 아니요 아까 다 깬건데 그럼 아 이럴수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쿠아리움 스토리라고 하는 게임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었습니다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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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